어릴 때 전기료 냈다 놓아서 전기 끊기고 그게 어릴 때가 아니고요 15년 전? 15년 전이면 얼마 안 되는데요? 제가 한 2004년? 2005년 정도였거든요 그때였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? 회사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가 제가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20대 때 집이 힘들어졌었어요 일찍 일을 시작한 거고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큰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었는데 혼자 독립을 해서 작국가 생활을 시작했을 때 작업실도 만들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고 생각할 나이가 있고 그럴 때 있는 거는 약간은 좀 뭐라고 그럴까 비슷한 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럼요 여러 가지로 다 힘들었었는데 어렸을 때 힘든 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모르고 힘든 거고 어렸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고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오히려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또 내가 만든 상황에서 넘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이거 두 개죠 사실 생각하고 나서 그 느낌 힘들게 살아만큼 보상 심리도 있잖아요 없진 않죠 그렇죠 뭐 먹을 거라든지 저는 신발이나 피규어로 저는 맞아 신발 좋아하시잖아요 그걸로 저는 보상 심리가 있는데 저는 보상 심리는 없고 사실 제가 뭐 음식에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여행이에요 사실 아 여행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면은 이제 뭐 유적지 다니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걸 안 하고 대부분 이제 맛집들을 찾아다녀요 보상 심리에요 네 힘들게 왔는데 먹으러 가야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다른 거죠 네 저는 신발하고 피규어는 관심이 없죠 거슬도 없는 아 그럼 네 먹을 거는 완전히 좀 네 그건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보상 심리가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